지렁이 7,000원 지렁이 7,000원 어? 뭐야? 너꺼? 아니야? 문어인가? 문어? 뭐가 툭툭 치니? 흠무신에 여기서 안 팔아요 물고기 아니야? 문어였으면 좋겠다 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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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 나와라! 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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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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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다! 우와! 우와! 진짜다! 우와! 대한문어다! 우와! 우와! 진짜다!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우와! 문어 나왔어 진짜로 우와! 겁나 커 그것도 우와! 우와! 달라붙었어 어떡하냐? 뗄 수 있니? 내가 낚싯대 들을까 오빠야? 어? 줘봐! 줘봐! 낚싯대 들어줄게 붙었다 붙었어 떼어 떼어! 떼 떼 떼 떼! 우와! 되게 크다 우와! 어떻게 문어가 나오지? 여기에? 이거 쓰레기 아니면 문어인데 그랬거든? 우와! 우와! 진짜 여러분 봐봐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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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있고 미소가 뼈구마! 우와 되게 크다! 우와! 우와! 미쳤네! 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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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드 버스 2T27425 여러분들 가성비 최고입니다 봤죠? 봤죠? 이거 쓰레기 아니면 문어라고 생각해 내가 그랬지? 쓰레기 아니면 문어라고 역시 주자두라고 우와! 사람들 다 놀랬어!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있어! 역시 끈기와 테크닉으로 뭐라도 나오네요! 우와! 대박! 우와! 대학문어다! 어우 씨! 겁나 걸렸어! 보세요! 꺼내보지! 꺼내보는게 아니고 반을 줄까? 야야야!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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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나오려고 그래 힘 좋아 힘 좋다고 힘 겁나 좋대요 힘 겁나 좋대요 이건 찐낚시 때였으면 힘들어 끄내기 원투 때였으니까 뽀갛지 내가 우와 문어가 전 못먹으려고 매달려있다가 나갔어 너 이 찐인 줄 알았네? 아 너 이상하다 약간 저거 왜 이렇게 약간 움직이지? 그래갖고 여기 미끼를 다시 한번 가져가야지 아까 그러면 그게 문어 입질이었나보다 살짝살짝 자꾸 건대는데 여기 이제 문어도 나오기도 한데 어우 깨뜬거 나왔더라 어? 이거 낚싯대는 뛰었니? 그럼? 어 거기다 붙여봐 꼽아놓을게 자 꼽아놔 거기다 꼽아놔 진짜 크다 야 형수님네하고 반반씩 삶으면 되겠다 형수님 먹고 있다랬는데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특유의 장군은 우리가 제일 특유한 걸 잡았어요 문어 대왕 문어 와 왕국은 되게 돼있다니깐 그래도 하얀색 막 이라 보인다 오 얘가 막 신다쳐 지금 이렇게 뒤집어가면 못 나갈거야 오 나온다 나온다 아니 글로는 못 나가 아직은 이 새끼 이 새끼 아까 내꺼 야 이 새끼가 아 이 새끼 아까 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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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먹었네 이거 이 똥까지는 방금 나온거지 야 이 새끼 봐봐 이거 와 야 아까 터진게 아까 하나가 터졌거든 땡길때 아까 하나 터졌잖아 여러분 얘가 먹었네 야 니 봐 원쭈리 터졌거든 내꺼 그래 얘가 먹었네 방금 똥꼬서 나왔지 와 와 이놈이 새끼 니가 아까 먹었구나 이게 아까도 먹었었네 제꺼 바늘이 여기 같이 껴있었어 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아까 내가 원쭈리 뭐지 왜 원쭈리 터졌지 그랬잖아요 그니까 와 이놈이었네 깔짝깃 이놈이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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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이 하나 더 껴있어 아차 바늘 개 이놈이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왕문어 잡아냈으니까 절착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172개 아직 싸라 했어요 갈거지 이제 그럼 이제 갑시다 야 나 문어 와 와 다리 가면 다리 가면 다리 가면 다리 가면 다리 가면 와 싫어하다 사진 한 번 찍어야 되겠다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여기 자 겁나 크죠 겁나 크죠 저 얼굴 엄청 큽니다 잡아냈어 끈기와 테크닉을 문어 잡아냈다고 여러분 보셨죠 저거 저거 하긴 저거 하긴